자 10월 24일 부채도사 해석물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시장 대체로 조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나스닥이 제일 크게 빠졌죠 1.6% 빠졌고 장중에는 더 크게 빠졌다가 장 막판에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자 s&p 0.9% 다우도 0.96%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하락의 원인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채권가격이 빠지고 있죠 장기채권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30년물 오늘 낮에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어제까지 계속 빠졌고요 10년물도 많이 빠졌고 5년물 2년물 지금 미국이 11월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실제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장기적인 채권 가격의 하락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금리의 상승 자 이것 때문에 30년물 채권인데 계속 한 달 넘게 빠졌죠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제는 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뒤늦게 동시에 반응하지 않고 뒤늦게 이제 반응한 것은 항상 좀 무심하게 보고 있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반응이 오는데 실제로 시장금리가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자 월초보다도 지금은 사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자 s&p500 지수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죠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나스닥 지수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쭉 빠졌다가 반등도 크게 나왔어요 본봉으로 살펴보면 오늘 낮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어제 그 테슬라가 시간에서 12% 급등하면서 예 그 상승 오늘 그 뭐야 낮에 이 상승 흐름을 좀 이어 왔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제 정류장 마감 이후부터 올라온 게 상당히 크죠 자 0.8%로 올랐으니까 반등층으로 상당히 사전에 미리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 지수도 많이 빠졌는데 다우는 별로 안 올랐죠 자 테슬라가 다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다우 기업 중에 그 아이비엠은 그 실적이 그렇게 예상보다는 안 좋아가지고 어 다우 지수 하락을 좀 물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봉으로 봐도 시간 내에서 크게 올라간 게 아니고 오히려 시간 내에서 얘는 아이비엠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쭉 빠졌습니다 자 미국 지수지만 이렇게 장중에 실적에 따라 가지고 서로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그 지금 상승의 원인은 나스닥은 테슬라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장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으로 다시 한번 보고 다른 정보가 한번 살펴보죠 러셀 지수도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독일 지수 마찬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독일 지수 오늘 본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유럽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띄우고 있죠 자 유럽 시장 개장하고 쭉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이 영향으로 미국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쭉 넘어가서 항세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알 수가 있죠 자 경기 부양책을 매일 내놓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은 뭐 그런 기대를 조금 접어드는 것 같아요 자 골드 한번 살펴보면 골드는 어제 드디어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 다시 반대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자 뭐 하락의 원인은 주가가 빠진 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좀 전에 봤다시피 30년물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반응은 뒤늦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루 약간 빠질 때 돼가지고 채권 가격을 좀 의식을 한 거고 또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어요 여전히 국지적인 전쟁 상황들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가지고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기금속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실버도 급등한 며칠을 했다가 어제도 급락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빠지는데 장중에 4%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백금은 또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팔라디움 오늘 급등 했는데 오늘 급등 했어요 이게 이제 팔라디움 하고 백금은 주로 자동차 공예저감장치에 들어가면 총매제로 많이 사용하는데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팔라디움 오늘 진짜 10%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지지부진하죠 중국 경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 5일 미국에 재고 발표 했는데 재고량이 예상외로 늘었습니다 아침에 사실 ADP 소기업회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늘었었죠 예상외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예상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제율 라든가 원유라든가 다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빠졌는데 보다시피 다시 떠올랐어요 분복으로 살펴보면 어제 발표할 때만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오히려 급등하는 양상이죠 그래서 재고의 영향은 일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추세상으로 지금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동안 올해 말까지 오페크 플러스에서 감산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감산이 끝나니까 5일 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을 거다 라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박스컨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강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추세상으로는 살짝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위로 한 80달러 목점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가스 오랜만에 한번 보면 가스 연결차트 말고 쭉 보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비용을 감안했을 때 저장 비용을 감안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얘도 또 이 달러 초반까지 내려와야 또 반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유로 어제까지도 계속 빠졌어요 추세 하단까지 일단 내려왔고요 자 미국 달러의 강세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면 자 어제 완전히 오버슈팅 나오듯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역시도 그 채권 금리의 상승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 시장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니까 미국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좀 전에 봤다시피 30년을 채권 다시 반등하고 있죠 시장 금리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 이제 추세를 바꿔서 빠져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존 시표들도 고점에서 밀리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로 그러면 미국 달러 인덱스하고 거의 70% 정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유로는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고 앞전에 한 4일 전에 반등 시도하다가 되밀렸는데 이거 역시도 미국의 시장 금리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럽 쪽이나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속적으로 금리 발표할 때마다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한 달 내내 계속 빠졌는데 그 앞전만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우와 우상향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 달 가까이 급락을 했고 다시 반등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통화들 한번 보죠 파운드는 추세 하단에서 딱 받치면서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추세 좀 타고 있죠 자 이렇게 퍼지는 추세 형태대로 일단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통화들이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추세 하단 쪽에 거의 다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캐나다, 엔하, 그리고 스위스 프랑 엔하가 어디 좀 많이 빠졌어요 일단은 스위스 프랑까지 살펴보면 오늘은 통화들 대체적으로 미국 달러 약세로 전환되고 다른 통화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지수가 오르락내락하지만 지금 특히 나스닥이 조금 반등이 많이 나온 것은 테슬라가 시간에서 12% 올랐다는 거 다우는 그래도 조금 밀리고 있는 것은 아이비엠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 그래서 어정쩡하게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일단은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구간이다 차트상으로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실적 발표 M7 관련된 종목들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종목들 실적 발표를 눈여겨봐 가면서 일단 나스닥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장중에 움직이니까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끄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시향 설명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화이팅!